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결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2022년 12월 11일 주일 예배 결산의 시점을 맞아 결산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5장 전체를 보시면 천국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가지를 향해 있는 비유예요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 즉 우리의 전생의 결산에 관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다 천국은 언제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이 결산되어야 새하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다 이 땅을 결산하는 비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산하는 시간의 단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하루의 결산이 있죠 우리 사업체를 이끄시는 분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 보면 하루, 그날, 매출 수입, 지출 따지잖아요 하루의 결산이 있어요 또 하루의 결산이 모여서 달마다 또 결산을 하죠 매달, 매달 또 달들의 결산이 모여서 1년 단위의 결산을 모두가 이 땅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결산이 모여서 한 달의 결산을 이룹니다 한 달의 결산이 모여서 1년의 결산을 이루죠 그러면 1년, 1년의 결산들이 모이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 즉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년의 결산을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결산을 생각하면서 1년의 결산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결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올 한해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신앙 결산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린 그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 처녀의 비유는 우리가 평소부터 준비해야 할 신앙 결산의 내용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산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열 처녀의 비유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들이 기다리는 신랑은 다시 오시는 재림 주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처녀는 마지막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각양각색의 말세 성도들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혼인장치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영접한 뒤에 들어가는 천국장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열 처녀의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 있어요 신랑이 도착하는 그 즈음에 열 처녀 모두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졸고 다 자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는 모습이죠 열 명이 다 졸고 다 잤다면 결론은 열 명 모두 다 잔치에 못 들어가야 정상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비유를 보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반면 다른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다 졸았는데 모두 똑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들은 모두 신랑 기다리고 있었고 둘 다 등불도 밝히고 있었어요 또 두 불을 다 졸고 있었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뭡니까? 평소 때의 이들의 모습이 마지막 신랑이 오는 그 시점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틀리다는 거예요? 평소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평소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반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이 일련의 결산은 주님이 제림하셔서 이루시는 최종 결산의 그림자예요 그리고 그 준비 과정입니다 1년 1년의 결산을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 주님과의 최종 결산도 하지 못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스스로 이 비유를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가운데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아니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가 이들이 모두 졸며 자고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생활에 치여 살면서 세상의 일들에 막 치열하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도 잠깐 졸 수 있고 잠깐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평소 때부터 마지막 신랑이 오기 이전 한참 전부터 신령한 기름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느냐 준비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신앙생활의 차이가 결국 마지막 결산회 때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느냐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민해야죠 슬기로운 다섯천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평소부터 준비해야 할 기름은 무엇일까 성경은 여러 기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기름을 말씀의 기름을 미리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14절 말씀 보시면 야구비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디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기름으로 지금 맞물려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기름 두 번째 우리는 평소부터 기도의 기름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도의 기름 누가 보금 22장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갯세만의 동산의 최후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냥 기도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간절히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쥐어짜면 실제로 실빛줄이 터져서 땀속에서 피가 배어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의 기름을 짜내신 예수님의 모습이죠 간절히 쥐어짜는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맞게 살 수 있습니까? 그 기도의 기름을 짜고 짜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성령의 기름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 성령의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결산의 말씀을 제가 12월 11일에 미리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21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산을 제대로 할 21일의 여유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동안 내가 채우지 못했던 등한시했던 말씀의 기름 기도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지런히 채워나가시는 가운데 마지막 최종 결산의 날 재림신랑과 함께 천국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죠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 신앙 태도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결산하게 만드는 비유 이 비유의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명에겐 다섯 달란트 한 명에겐 두 달란트 한 명에겐 한 달란트를 맡기고 장사하라고 해놓고 잠깐 떠났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샘을 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저 사람은 다섯 달란트나 받았네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받았네 저 사람은 한 달란트나밖에 받지 못했네 달란트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이익을 남겼느냐 이익을 남기지 않았느냐 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수많은 각양각색의 달란트를 다 다르게 주십니다 많이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조금 받았다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것 가지고 남겨서 열매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 두 배를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 저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 받은 그 목 그대로 두 배를 남겼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드렸어요 그렇게 나쁜 행동 같지는 않죠 여러분 장사 사업체 많이 운영하시잖아요 본전치기 한 거예요 마이너스 아니면 야단은 안 맞겠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은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결산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환경 건강 힘 물질 시간 지혜 이 모두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주인께로부터 받은 달란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달란트들을 가지고 올 한 해 주인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얼마나 힘을 다해 얼마나 힘을 다해 일해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최종 결산은 심플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열매를 맺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 한 달란트 받은 자 일하지 않고 그냥 달란트를 묵혀둔 자로 나뉘어지는 결산이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결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한 해 하나님께 대한 왜곡된 신앙관을 가졌느냐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를 이 종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장사하지 않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이 종은 주인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고 편견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생각이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땅에 묻어졌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당신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종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종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독한 구두쇠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한 달부터 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내쫓겠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트집 잡겠지 지난 1년간 과연 나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실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않고 맨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래 말씀만 들으래 봉사만 하래 나라는 건 진짜 내 모든 능력을 착취만 하시고 고생만 시키시고 나에게는 원하는 것을 하나도 주지 않으시는 분인가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해하고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왜곡된 편견을 갖는 순간 우리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일할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그냥 마음의 땅에 묻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가 보여주는 결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만 미천이 작다라고 1년 동안 불평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른 두 달란트 받은 자 다섯 달란트 받은 자와 달리 혼자 일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던 데에는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비교의식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종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셋 중에 이 사람이 제일 조금 받았거든요 왜 다른 사람은 다섯 달란트 주고 왜 저 종은 두 달란트 주고 왜 주인은 나만 한 달란트 줘 나만 왜 미워해 이러한 달란트 하나 가지고는 나는 장사할 수 없어 미천이 작아 일찍 포기해 버리는 모습이죠 2022년 결산의 달 현재 나에게 주어진 환경 물질 건강 상황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물질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직장 사업체의 능력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돼요 여러분 설사 내가 열심히 뜻을 위해 일하는데 마이너스야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남은 21일 내가 받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마지막 아름다운 결산의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비유는 이웃에 대한 돌아본의 결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결산이에요 내가 열심히 신앙 생활해서 하나님과 맺는 결산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결산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 맨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비유죠 사람들을 양, 염소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의 마지막 최종 결산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오른편으로 가라 오른편, 구원의 편, 천국의 입성을 가리킵니다 반면 염소 같은 존재들이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과의 최종 결산에서 불합격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왼편으로 가라 왼편은 지옥불이에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해야 천국 가는 거야? 내가 양이 되는 거야? 어디에 못 미치면 염소로 내가 떨어질 수 있지? 어마어마한 기준 같은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을 가리켜 마태복음 25장은 다른 게 아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네가 얼마나 잘 보살폈느냐 보살피지 않았느냐로 판단하겠다는 충격이지 않습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남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그 영혼들을 내가 세우고 구원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판단하겠지요 합격 판정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이죠 우리 모두 마지막 결산에서 합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함께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보통 형제가 아니에요 어떤 형제예요? 형제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내 신앙의 동지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모두가 무시하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살리고 세웠느냐 그거 나에게 한 거야 합격하신다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염소 같은 왼편으로 간 사람들의 향한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너에게 붙여줬는데 너 무시했지 너 외면했지 너 나한테 무시하고 나를 외면한 거야? 너 불합격 이처럼 우리가 올 한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내용은 나와 하나님 일대일 간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내 이웃 간에 관한 관계라는 사실이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 있죠 건강상으로 연약한 자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연약한 자 있어요 이들 모두를 내가 갖고 있는 물질로 내가 갖고 있는 건강으로 내가 갖고 있는 탄탄한 믿음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세울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1년 1년의 삶들을 모아서 마지막 최종 결산에서 야 너 오른편이다 너 합격이다 이러한 놀라운 후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세 가지 결산의 기준을 가지고 올해 남은 시간 하나님과 아름다운 결산 남기는 결산 플러스의 결산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2022년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으로 이미 한 해를 걷어가지 안아주심 감사드립니다 21일 남은 이 시점에 이 세 가지 결산의 기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남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죄를 아름다운 신앙의 결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가득가득 맺어드리는 남은 21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1년 1년의 결산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너는 합격이다 너는 오른편이다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한 자녀다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화에서 주셨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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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